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톤이 형 얼마 전에 우와 와있어 야! 우와 와있어 야! 우와 미쳤다 진짜다! 얼마 전에 우와 와있어 야! 우와 미쳤다 진짜다! 야 왜 여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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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말도 안 돼! 우와! 아 왔네! 어? 우와! 우와! 야 이상하다 기분이! 야 기분 되게 이상해! 어? 방송국에 다섯 명 있는 게 너무 이상해 기준이! 야 기분 너무 웃어! 야 너무 웃어! 웃어! 하나 Chemistry! ié crook bee! 차 할부사의 내 aún voltember 야은 보기 wij제 미 bombers 까줘! 퍼평 Leop 오오오! 대박이다 진짜! 아! 우리 모두 기억할 날이가 늙고 지친 날이 올 때까지 잠들 수 없는 우리를 말도 안 된다 예전에는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숙소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렇게 매일 보던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섯 분이 같이 모였는데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 뭐야 토니 우는 거야? 눈물 났네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우와 다 모였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실화냐 사실 마음을 좀 비우고 왔는데 더 떨리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말을 입을 못 댔어 사실 각자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좀 어떠세요? 지금 기분이요? 이렇게 네 명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이 장소도 저희가 활동했었을 때 그 장소 방송국으로 또 오고 하니까 밖에 왠지 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분이 너무 묘하고 되게 좋아요 가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봤어요 다섯 명이 지금 모습으로 같이 서 있는 모습 무대 위까지 아니더라도 와 저도 사실 지금 안 믿게 대박이다 안 믿게 와 약간 H.O.T라는 이름을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 너무 많이 얘기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출신이라는 말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H.O.T 출신 뭐 누굽니다 근데 이렇게 다섯 명이 방송국에 딱 모이니까 무대에 쓸 수 있는 건가 지금 저도 사실은 잠도 사실은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주먹밥 하나 먹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토니씨도 하하 오늘 하루 종일 죽만 먹었습니다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헷갈리겠지만 헷갈리겠지만 일단 인사를 좀 다섯 분이 좀 일단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? 나 H.O.T듣가 먹었어요 인사듣가 먹었어요 인사듣가 먹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H.O.T입니다 안녕하세요 H.O.T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H.O.T입니다 못했어 못했어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니까 H.O.T를 먼저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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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봉 하나만 더 인사를 하고 다시 안녕하세요 H.O.T입니다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하면서 인사 이거예요 이거부터 이렇게 힘드네 아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H.O.T입니다 키워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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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주세요